하나, 둘, 셋 누나와 후니 안녕하세요 쏘영이에요 안녕하세요 후니, 후니, 후니입니다 저희집에 오늘 후니가 놀러왔어요 오랜만에 왔죠? 제가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누나한테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뭔데? 뭐야? 짜잔 어떡해 누나 그림 그렸어요 네가 그린거야? 어머 어떡해 제가 요즘 그림 그리는게 취미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렸어요 누나 감사받았어 진짜 울어요? 안대닦지도 못했는데 어때요? 좀 닮았어요 누나랑? 눈물났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누나가 우니까 갑자기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눈물났어 너무 감동했어 고마워요 후니가 이렇게 그림 그려줬어요 고마워 누나가 우니까 내가 부끄럽다 너무 감동했어 진짜 진짜 고마워 잠깐만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복불복 게임 자 이 게임은요 각 앞에 접시를 놓구요 서로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갈보로 그 접시를 정해서 먹을겁니다 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접시 들어오세요 굳어 뭔지 궁금해 약간 뜨거운 음식은 아닌것 같고 그쵸? 일단 정하자 접시를 정해볼게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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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기운이 눈앞에 있는게 기운이 좋아요 이걸로 바꾼다고? 오케이 바꿔 바꿔 뭔가 묵직한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운하면 훈이에요 운하면 훈이에요 일단 보시면 취두부가 들어있구요 두부가 들어있어요 흔들면 안돼 흔들면 안돼 벌써 냄새나는것같아 진짜 싫어 오마이갓 잠깐만 웬만하면 따주고싶은데 난 이거 진짜 못따주겠어 안따둬 안타지지? 냄새 따 나도 벌칙인데요 냄새 먹어볼게요 벌칙은 벌칙이니까 진짜 싫어 나 두부를 먹는데 취두부먹는것같아 내 옆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아 시키지마 나 진짜 취두부 싫어 어때요 누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생두부를 맛있게 먹는적은 처음이네 다행이다 자 일단은 벌칙이니까 한입만 더 먹을게요 아 이거왜이래 이거 약간 다 손 떨리는거 뭐야 내게 쳤어요 진짜 먹는 나는 소관좋아 그만 먹어 첫번째는 취두부대 두부였습니다 여러분 자 두번째 접시 두번째 접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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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한테 취두부 냄새나 나도 몰랐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저는 이번엔 제 앞에있는거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럭키보이야 햄버거 젤리 이거는 진짜 햄버거 들었어요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냄새맛 맛있게 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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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으아 이번엔 좋은거 고를거야 음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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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췄어 이렇게 좋았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 하하하하 이번에도 약간 느낌이 괜찮을거야 아니야 아니야 느낌이상해 느낌이상해 이상해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히 바꿨어 하하하하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 아니 진짜 이거 뭐냐 게임은 게임이니까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걸 이렇게 놨어 하하하 저는 진짜 감자튀김이구요 뭐에요? 난 뿌스레기 뿌스레기 하하하하 심지어 식었어 하하하하 맛있다 하하하하 짜증나 하하하하 기별도 않아 하하하하 이래도 되는거냐? 이건 너무했다 보이지도 않아 지금 내꺼 여깄어요 여깄어요 내꺼 보이지도 않아 하하하 이렇게 해서 저는 쬐끄만 미니어처였구요 후니는 감자튀김 다음 등장해주세요 제발 제발 오케이 갑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제 모르겠다 이거 내 앞에꺼 이거 할래 느낌이 이거 오케이 하나 둘 셋 어떻게 이래? 마치 짠거 같아요 진짜로 나 이거 짠게 아닌데? 뭐야 여기에는 게 과자가 있구요 진짜 게가 들었어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오 냄새 진짜 개냄새 꽃게 아니 꽃게 냄새 살 많다 게살 이렇게 짜서 먹어요 개다리 개다리 누나 벌써 다 먹었어요? 그럼 너 같으면 다 먹지 이거 다 껴 먹은거야 너 오늘 그림 선물 안했으면 죽었다 그니까 큰 그림이었다 이건 이렇게 복불복 게임을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하나도 못먹어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다음 기회에는 제가 꼭 맛있는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훈이 오늘 나온 기분 소감좀 얘기해드려 와가지고 오늘 너무 맛있게 먹고 가서 두부부터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안에 있는게 뭔지 근데 재밌네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시구요 이 복불복 게임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줄게요 눌러주세요 짜증나! 뭔지 알죠? 어 알아 나 이거 써형 프로필 사진이야 맞아요 내가 걸어놓을게 네 너무 귀엽다 해요 잘해주세요